치매 어르신이나 아동이 실종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경보 문자를 받은 시민의 도움으로 실종자를 찾은 사례가 충북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의 어르신이 한 시민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젯밤 실종된 79살 A씨입니다. 치매 환자였던 A씨는 어젯밤 홀로 집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보호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가 내리는 데다 CCTV마저 확보하기 어려워 수색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A씨를 찾은 건 동네 주민 최정윤 씨였습니다. 아침 시간 경찰의 실종 경보 문자를 보고 주위를 둘러본 겁니다. 12시간 가까이 거리를 배회하던 A씨는 실종 지점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인상착이, 키, 신체, 헤어스타일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까이 가서 할아버지님 어디 가시냐고 여쭤봤더니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실종자가 발생하면 인상착이 등을 담은 실종 경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충북에서 실종 경보 문자 6통이 발송됐는데 시민 신고로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실종 경보 문자를 받으면 잠시만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